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련되고 멋진 공간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쇼핑 문화 공간만 약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복합 유통단지. 바로 영등포 타인스피어입니다. 2013년 11월 1일, 유스킨의 혁신적인 제품을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인 유스킨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유스킨 팝업스토어는 수많은 유스킨 제품 중 에이지락 스킨케어 라인에 특화된 곳입니다. 유스킨만의 혁신적인 제품과 그에 맞는 서비스를 통해 피부 나이가 멈추는 공간이자 젊음의 비밀을 찾을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체험형 매장입니다. 자 그럼 유스킨 팝업스토어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가장 갖고 싶은 피부가 있으신가요? 가장 원하시는 카드 한 장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각기 다른 카드의 색상을 보고 저희 뷰티마스터들이 고객님께 카드에 적힌 피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드릴 겁니다. 조금 전에 웰컴전에서 보셨던 유스킨의 브랜드 영상 기억나시죠? 진짜 유명한 창립시라인 이 스폰스토리에서부터 젊은과 아름다움을 향한 유스킨의 오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혁신적인 에이지락까지 이 벽에서 유스킨의 역사를 잠시나마 느껴보시죠. 유스킨 팝업스토어는 크게 3가지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피부 측정존, 제품 체험존, 갈바닉 체험존인데요. 먼저 피부 측정존입니다. 믿니, 지금의 나를 만나는 공간이죠. 이곳에서는 최첨단 피부 측정기기로 여러분의 피부를 과학적이고 좀 더 정밀하게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공간 뉴 미 존인 제품 체험존에서는 기존의 뉴스킨 타 매장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우셨던 에이지락과 갈바닉 중심의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바닉 체험존, 오리진 오브 미입니다. 에이지락 갈바닉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통해 본연의 내 모습을 되찾는 공간이죠. 유스킨 팝업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30분간 특별한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체험을 통해서 좀 더 탱탱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만나실 수 있겠죠. 정말 기대되는데요. 젊음과 아름다움을 향한 유스킨의 오랜 노력 그 결과로 유스킨의 혁신적인 아이템인 에이지락이 탄생하였습니다. 피부 나이를 잠근다 라는 뜻의 에이지락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소원일 텐데요. 그 소원을 이곳 유스킨 팝업스토어에서 유스킨의 혁신적인 제품과 함께 젊음의 비밀을 찾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에이지락 제품 체험은 예약 없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피부 측정과 갈바닉 체험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며 회원 가입 후 팝업스토어 홍보 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피부 측정의 경우는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갈바닉 체험의 경우는 팝업스토어 제품 구매자 대상으로 온라인 쿠폰을 발행해 드립니다. 발행된 온라인 쿠폰은 마이오피스, 쿠폰 확인, 갈바닉 체험 쿠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후 예약 일정에 맞춰 팝업스토어를 방문하시면 뷰티마스터가 1대1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유스킨 팝업스토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스킨 몰 내 홍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